시흥시 도심을 가로지르는 생태하천 장현천에 멸종위기종 1급인 수달이 서식하는 것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시흥시는 장현천 상류지역에서 지난달 9월 중순 수달 3마리가 시민들에게 목격됐다고 밝혔습니다. 한 시민이 촬영한 영상에는 수달 1마리가 밤에 장현천의 모습을 드러내고 물고기를 잡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이 관찰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장현천에서 수달이 처음 발견되자 시는 지난 7일 명예환경감시원 50여 명과 함께 장현천 일부 구간에 따라 이동하면서 수달 생태계 보전을 위한 환경정화 활동을 했습니다. 시는 앞으로 장현천 수달의 보호가치를 홍보하고 수달 서식지 보호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